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작년 영업손실이 989억이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회 나왔던 HLB 관련되는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 성장한 658억입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989억이죠. 보통 2월달 3월달에는 전년도 4분기 포함해서 실적 발표가 12월 결산법인으로 나오고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3월달 결산을 통해서 관리종목 지정이라든지 거래정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HLB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89억이다. 이런 어떤 흐름인데요. 그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87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감소폭이 나왔다. 그런데 매출 관련되는 부분은 FA 관련되는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증가되었고 판간비용 자체는 임상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죠. 판간비용이 좀 증가하면서 기타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손실이 났던 걸로 판단해서 이제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단기순이익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말에 정기주총을 열어가지고 지금 이제 합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 항목들이 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노마드팀 사장의 항제 이정안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부분들도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H통에서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HLB 키움정권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0919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기업 분석 화면인데요. 이제 영업 손실 관련되는 부분에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 재무제표에 보시면 연결 항목이 있고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손실 관련되는 부분에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코스닥에서는 별도를 클릭하시게 되면 별도 항목이 뜨지요. 그래서 별도 항목을 HLB를 찾아보시면 매출액은 요거 이제 3분기까지인데요. 이제 뭐 4분기까지 합해서 매출은 이제 저를 끄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에 들어가서 영업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앞서서 연결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연결로 보면 3분기까지 이제 600억대 중반 정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항목에서도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이 부분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4년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하면 코스닥 기업에서 별도일 때 그럴 때 관리종목 지정이고요. 한 해 더 이제 5년 연속으로 이제 실적이면 이제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별도 기준으로 플러스였기 때문에 작년도에 마이너스를 내도 관리종목 지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HLB가 작년도에 이런 이제 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무적인 안전성을 기한다는 것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도 재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못 내면 힘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뭐 FA라든지 노터스를 통해서 영업이익의 어떤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FA라든지 이런 부분들 합병할 때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재무적인 안전성이 올해는 이제 이런 어떤 우려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이 부분들 좀 살펴보면 HLB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밑단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기업개요에 들어가서 밑단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연결 대상의 회사들이 이제 이게 2021년도 3분기 기준이죠. 엘레버 테라피틱스도 있고 유미노믹도 있고 하진메디칼도 있고 하진메디스도 있고 HLB인베스트먼트도 있겠죠. 여기에 이제 관계사가 아웃계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로 이제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차트송에 보면 키움점금 기준 보면 이제 재무차트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사업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만들면 영업활동, 재무활동 그 다음에 이제 투자활동을 통해서 현금흐름을 순현금흐름을 기록하는데요. 2020년도에는 이제 HLB가 순현금흐름이 좋았다가 이제 작년도에는 1분기, 3분기까지 나와있는데 좀 마이너스 좀 상태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분기마다 나오면서 이제 순현금흐름도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혹시나 뭐 그런 어떤 재무상의 어떤 문제로 이 손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올해까지는 지금 상관이 없고 올해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연중으로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불성실 공시법인 관련되는 이것도 이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이제 거래정지도 되고 이것도 이제 상장 실질심사 내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지정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감경사유로 해서 미지정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던 부분들이 미지정으로 되었다. 이것도 이제 어제 오후에 떴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뭐 좀 오전에 좀 나빴다가 오후에 좋아졌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오늘은 또 다시 급락으로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미지정시는 지금 개장전입니다만 거의 대부분 종목이 지금 급락 분위기로 나와 있고요. 여기 뭐 에너지 관련되는 엑슨 모빌이라든지 세브론 요런 거 좀 이제 강세 흐람 소재 관련 주들만 지금 흐름이 좀 있는데요. 지수에서도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2% 이상.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표라고 하는 빅스 지표가 지금 30이 넘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보통 정상적일 때는 한 20 정도 있는데요. 30 정도 넘어 있으니까 최근에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 이제 농수산물 요것도 이제 주식하시면 뭐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재 관련되는 에너지라든지 농추산물 그 다음에 금속 관련되는 종목들이 선물들이 좀 강세고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좀 마이너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여기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오후장의 하락폭을 키워서 끝났는데요. 자 요게 이제 저녁에 지금 유럽정시뿐만 아니라 미정시가 또 어떻게 되고 내일도 이 부분들이 금요일인데 영향을 계속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정시는 이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좀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HLB 관련 중에서는 테라피틱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좀 강세 흐름들 종가까지 아 뭐 센 흐름을 계속 보여줬죠. 2월 28일에 있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프리브엘에 관련된 미팅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이 흐름들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되어가면서 장중에 뭐 15,000원 건도 넘다가 종가는 14,750원 정도 마쳤는데요. 그만큼 이 프리브엘에 관련된 미팅에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의 어떤 강세가 HLB 그룹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28일 이후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향후에 VL 관련된 신청에서 어느 속도를 낼지가 계속 좀 챙겨봐야 되는 어떤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HLB는 또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 황금낙하산 골든지어 파라슈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뭐 외부에 이제 적대적인 M&A 위치 위험에 노출되면 이 나름 이제 방어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임직원한테 대표이사에게 30억, 이사에게 20억 요렇게 지급하는 어떤 신규 정관을 승인할 계기다. 요런 어떤 흐름인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 아닌데요. M&A 입장에서 방어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지금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요런 어떤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뭐 지분이 좀 되게 낮다든지 뭐 적대적 M&A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흐름인데 아무튼 이제 요 흐름이 또 들어가 있고 앞서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교환사체 발행정도 신설해가지고 최대 500억 정도, 5천억 정도 발행이 가능하죠. HLB 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좀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들의 어떤 조달을 통해서 추가적인 뭐 M&A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HLB, HLB 생명과학에 또 이렇게 신설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안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주총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HLB가 이번 주 내일 뭐 하루 남았습니다만 자 지난주에 보였던 양봉의 어떤 시가를 살짝 또 이제 내려가면서 볼린저밴드 하단을 확실하게 뭐 이탈은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2월달 들어서 21위 평선을 한번도 넘어가지 못하면서 뭔가 될 듯 될 듯 하다가 이어가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시간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1.73 시간에도 이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5배 정도 빠졌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 좀 내려갔고 현문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되었고 이제 개인들은 좀 매도하면서 자 3만원 나인을 다시 또 이탈하면서 내려갔죠. HLB 생명과학도 많은 때가 좀 이탈되는 라운드 넘버 가격이 좀 이탈된다고 하는 말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HLB 제약도 지금 이제 많은 가격을 좀 이탈해버리고요. 테라피틱스만 어제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 넥스트사이언스도 6%가 밀리면서 시간에도 한 2% 더 밀렸죠. 그래서 양봉의 어떤 시가 내일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 외생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비체계적인 리스크라고 하죠. 아 이제 비체계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체계적 리스크 시장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러시아의 어떤 분쟁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장 하락하는 것들은 기업 내부의 어떤 흐름들은 아닌데 자 이 흐름에서 뭐 대부분 종목 빠졌기 때문에 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 미증시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새벽에 좀 마감되는 것들도 영향이 있을 거니까 요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아 내일 흐름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